안녕하세요 여러분 독한스입니다. 저는 오늘은 제 새로운 아케이드 스틱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. 이거는 Snackbox Micro 2023 Artwork Case 버전입니다. 이거는 진짜 좋아요. 저는 여러가지의 케이드 스틱 아니면 히트박스 컨트롤러 사용해 왔는데 이것이 진짜 만족스러워요. 사이즈는 작고 가벼워서 휴대하기 편하고 레이아웃, 이 버튼 레이아웃도 제 작은 손에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. 또한 여러 플랫폼과 게임과 후반되어서 사용하기가 쉽습니다. 이 리뷰에서는 Snackbox Micro의 장단점 그리고 제 개인적인 의견과 경험을 공유하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누른 다음에 재밌게 보시기 바랍니다. 이 Snackbox Micro는 어디서 구입할 수 있을까요? 바로 저의 비디오 설명란이 있는 장풋 커스텀 아케이드이란 웹사이트에서 주문하실 수 있습니다. 이 웹사이트에서는 다양한 종류와 디자인 아케이드 스틱을 제공하고 있으니 한번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. 저는 2014년 Micro with Artwork Case라는 모델을 선택했는데요. 가격은 265$입니다. 이 모델은 PC, Nintendo Switch, PS3, PS4, PS5까지 호환되는데요. PS5 경우에는 파이팅 게임만 지원한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. 이 Snackbox의 사이즈 확인해 봅시다. Snackbox는 크기가 25cm, 너비가 12cm, 높이가 1.5cm로 매우 작고 가벼운 편입니다. Artwork 없는 경우에는 Brook PCP가 보이는데요. 이것은 Snackbox 내부 고조를 쉽게 확인할 수 있게 해줍니다. 또한 Snackbox 뒷면에는 품이 붙어 있어서 허벅지에 올려놓고 사용할 때 움직이지 않고 안전적으로 고정됩니다. 그렇다면 이 Snackbox에 Artwork를 어떻게 추가할 수 있을까요? 여기 뒷면에 보시면 5개의 나사가 있습니다. 이 나사들을 풀어주면 뒷판을 제거하고 PCB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. 앞면에서는 Artwork 커브를 벗겨내고 원하는 Artwork를 넣을 수 있습니다. 전 제 Artwork를 잘못된 퀵으로 인쇄해서 아쉽게 되었네요. 키스위치도 핫스왑 가능하므로 여기서도 빼고 바꿀 수 있습니다. 설치된 키스위치는 갈 적이라고 합니다. 전반적으로 말하자면 이 Snackbox를 분해하고 조립하는 과정은 매우 쉽고 바릅니다. 제 보기로는 힛박스나 아칫스틱에서 가장 중요한 증명 중 하나는 물론 버튼입니다. 그리고 말했듯이 Snackbox는 칼척이란 스위치 사용하고 3D 프린트된 오목한 기캡도 사용합니다. 소리가 어떤지 들어보세요. 전 이 버튼의 소리가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특별히 좋다고 못하겠네요. 특히 Nth Creation의 KRM Push Button과 비교하면 말이죠. 비디오에서 보셨듯이 Snackbox에 RGB 조명이 있습니다. Snackbox를 휴대폰에 다운로드한 앱을 연결하면 다양한 조명 모드를 바꿀 수 있습니다. 저는 아쉽게도 휴대폰 화면을 캡처할 수 없어서 이것을 직접 보여드리지 못하지만 매우 쉽고 직관적입니다. 전 이 리뷰 녹음하면서 파미가 됐네요. 전 라이팅 조명 좀 더 필요하네.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전 이 Snackbox 마이크로 진짜 마음에 들었습니다. 특히 손이 작은 편은 저에게는 이 작은 사이즈 그리고 버튼 레이어도 참 마음에 들었습니다. 그리고 그 브록 PCB 덕분에 모든 시스템과 호환되는 것이 참 좋아요. 특히 빌스5까지 이 Snackbox 쓸 수 있는 것이 진짜 좋다고 생각해요. 그리고 이 시스템 자체가 높이가 작아서 전 이건 그냥 테이블에 놓고 쓸 수 있어요. 굳이 호박지에 놓을 필요가 없는 것이 진짜 좋아요. 전반적으로 말하자면 잘 만들어진 제품이고 가격 대비가 만족스럽습니다. 저에게는 유일한 별로 안 좋은 점은 이 버튼 그리고 스위치입니다. 저는 그냥 이 소리 그리고 즉감은 특별하지 않다고 생각해요. 특히 아까 이미 말했듯이 그 krm 버튼과 비교하면 말입니다. 그런데도 여러분들은 작은 힛박스를 찾으시면 이 Snackbox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. 그리고 이 힛박스로는 Street Fighter 6에 나올 때 걱정할 필요가 없을 거에요. 캡컴은 며칠 전에 그 Updown SOCD 난리시켰죠. 근데 브록은 그 PCB를 위한 업데이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 브록 업데이트로 인해 Updown Neutral SOCD가 가능해질거에요. 그럼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 제 채널 친구들에게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. 저는 진짜 채널 상승에 도움이 좀 필요해서요. 고마워요 다음에 봐요 바이바이